실력 많은 마이클, 조던 팀, 쇼리, 팝핑현주, 원카인, 치즈의 천하구정팀! 드디어 제 또 다른 면을 보여줄 그런 기회가 아닌가. 치즈랑 원카인이 두 명이 거의 실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둘이 넋말로 잘해요.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입니까? 이 팀은 무슨 팀입니까? 아, 정말로 드림팀에서 오늘 한 편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농구에는 신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 오늘은 도라이. 영원한 재킷! 영원한 재킷! 다 위로 잘 내놔요? 네, 아, 여기 찍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магазины. 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 길거리 입원 부담하셨습니다. L.A. 길거리 입원 부담하셨습니다.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리듬 타세요. 심사평을 김보성 님? 구성은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구성은 좋았죠? 세계적인 비보이 마케팅을 보는 것 같았고 마케팅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판매한 것은 아니고 장치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은 마케팅이에요. 춤에다가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공을 가지고 했던 거에 좀 놀랐고요. 저희보다 그 부분에서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논놈놈. 긴장하시고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인님. 자, 논놈놈이 25점이거든요. 신혜인.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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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인 9점! 8점 및 자, 과연 8점!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8점마다 7점! 7점! 8점! 8점! 9점! 9점! 공동 1위! 와, 공동 1위가 나왔어요. 치어리다 단장님이 두 분이 1위니까 1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내가 좀 서포터즈를 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회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회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 보이게 몰래! 안 보이지 마시고 보이지 마시고 됐어요. 썼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Ganze móving 오여 fi 셋! 천화무적 넌 젠 천화무적이 뽑혔습니다. 그럼 만약 천하무적이 1차전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오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오게 되어있네?